느낌 있다.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도둑들을 찍었던. 헬렌, 익스큐즈미. 그럼 나는 여기서 오늘 씹던 껌으로 갈게. 김혜수 선생님. 씹었잖아. 펩시가 전지현 씨였던 것 같은데. 그럼 내가 할게. 그럼 내가 할게. 예니콜로 가? 다니콜로 가? 마카오장으로 갈까요? 언니 뽀빠이. 자, 메뉴를 골라볼까? 그런 소리 아니었어. 메뉴라도 보자. 구경이라도 하자. 메뉴 구경 제일 재미있습니다. 제발 그린메뉴기를. 와, 그린메뉴네요. 그린메뉴다. 이 크랙커리도 너무 먹고 싶다. 조개 와인에다 이거 조개찜도 너무 맛있어. 생선껍질튀김 이런 것도 있어요. 나 영자 언니나 했어. 한 번에 딱 폈을 때 하나 먹는 걸로. 그걸로. 영자 언니는 감으로 가십니다. 나는 선택했어. 두 장, 세 장 넘기신 것 같아. 밥 씨 뭐 드실라나? 안 보여, 안 보여. 하나, 둘, 셋. 짠. 셋. 짠. 와우. 이거야. 밥 씨. 이거 했어. 야, 밥 씨. 너무 맛있겠다. 밥 씨 진짜 무서운 게. 밥 골랐어. 소름. 야, 이 새우 맛있겠다, 언니. 이 새우 봐. 괜찮다. 저 크랩이랑 여기 있는 거 다 맛있는데. 나는 이 크랩, 커리 크랩 먹고 싶은데. 그런데 이게 너무 비싸? 아니, 비싼 거 아니라. 오케이. 아, 시크하잖아요. 괜찮아요. 마켓 프라이드. 애니콜. 애니콜, 괜찮아. 이거 먹고 바로 저녁 먹으러 갈 거라서. 네. 저녁 먹으러 갈 거라서. 아니, 근데 다들 좀 안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. 늘 그렇게 드시니까. 네, 괜찮습니다. 나쁘지 않지 않나요? 이 새우 언제 마카옵니까? 먹읍시다, 먹읍시다. 어차피 뭐. 우리가 이거 먹은다고 저녁 안 먹었을 때는. 오신데. 아니지, 심ku. 여러분, 우리 먹은 건가 이거예요.